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. 오늘은 인종차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잘 몰랐는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. 이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인종차별인 것 같아요. 그 명확히 인종차별이라고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어려워요.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집에서 잘 살다가도 이웃들 간에도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에도 아니면은 저랑 저의 보스랑 이렇게 어떤 일에 관해서 그리고 뭐 같이 살다 보니까는 뭐 이웃 주민이란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 이게 인종차별이다. 뭐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. 그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뭐 백인이 백인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고 뭐 흑인들이 흑인들끼리도 그렇게 그 분쟁이나 뭐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죠. 정확히 인종차별이 되려면 그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백인한테 대하는 행동이 많이 달라야 돼요. 확 눈에 띄게 달라야 돼요. 그 이제 그렇죠. 그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 성격이 좀 이제 들어와가지고 백인한테도 좀 더럽게 행동하고 그리고 아시안한테도 좀 더럽게 행동하고 뭐 이럴 수가 있고 그렇죠. 근데 속으로는 어느 정도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제 다르고 영어도 이렇게 그 자신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종에 대한 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인이랑 이야기할 때랑 뭐 아시안들을 만났을 때랑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.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일에 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동용접이에요. 자동용접 기계를 써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기계를 쓰기 전에 그라인드를 해요. 그리고 기계를 쓰고 나서 또 그라인드를 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저희는 주간시프트가 있고 야간시프트가 있고 저는 야간시프트에 속해 있고 야간시프트 내에는 한국 사람들이랑 뭐 케네디언 그 백인 애들 이 있고 그리고 주간에는 한국 사람들도 있고 인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백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크게 분류한 거예요. 그 중간에는 뭐 멕시코 사람도 있고 뭐 좀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. 근데 그냥 크게 크게 놓고 봤었을 때 아시아인 그 백인 이렇게 그리고 인도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고 이제 그라인딩 작업이 조금 이제 힘든 작업이에요. 육체적으로 그래서 하체인지가 좀 필요한 건데 머신 오프레이팅은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거든요. 그냥 머신이 잘 굴러가는지 보는 거고 문제가 생겨도 이제 뒤에 그 이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항상 거기 있어요. 그리고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 사암을 또 불러와가지고 죄송합니다. 사암을 불러와가지고 부품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바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그 정 그 메케닉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. 그냥 뭐 작동되는지 뭐 한눈 안 팔고 그냥 잘 보는 거고 문제 생기면은 그냥 기계 멈춰놓고 그리고 좀 이제 간단한 거면은 그냥 내가 이제 그 소모품을 좀 이제 바꾸는 정도 에서 끝나고 조금 이제 복잡한 거나 내가 모르는 거는 Nt에 도움 요청하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해주고 뭐 그냥 같이 이렇게 해놓고 고쳐놓고 이제 세팅해놓고 다시 굴립니다.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. 그리고 가우징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웰링한 거를 까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. 저희가 다 교육도 마쳤고 뭐 그거를 그런 일들 할 만한 자격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 그 실력에서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. 사실상 그래서 이게 뭐 누구 실력이 뭐 낫다 뭐 좋다 뭐 안 좋다 뭐 이걸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 아무튼 그래요. 이제 그라인딩 작업이 어렵다.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계속 그라인딩에만 투입이 되는 거예요. 그라인딩 작업에만 그래서 그라인딩 좀 끝나고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웰링 작업이 있어가지고 웰링에 투입이 되더라고요. 아 이제 그라인딩 더 안하나 보다 하고서는 뭐 그냥 뭐 좀 빡세긴 했는데 뭐 더 안 할 테니까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자기네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거는 조금 당연한 거예요. 그 이제 그 같이 이 사람들은 회사랑 같이 가는 가족 같은 그 팀원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이쪽에서 일을 같이 일을 해왔었고 그리고 실력도 괜찮고 일하는 것도 괜찮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같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을 또 부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상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게 조금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처음에 갔는데 동등한 입장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훨씬 더 충성도가 있는 거예요 기여도가 있고 그러면은 어 제가 조금 이제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해도 그라인딩 작업들을 계속 했어요 그냥 아주 계속했죠 아 힘든데 뭐 그냥 뭐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근데 어느 정도 기계를 돌리고 다시 그라인딩을 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바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라인딩 쪽으로 아니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돌려가면서 해야지 저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피곤한데 힘든 일은 아시안들만 계속 시키는 곳이에요 지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차별인데 그 그 외에도 지금 저희 회사의 스케줄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스케줄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스케줄인데 근데 평일에 쉬는 거랑 주말에 쉬는 거가 이제 시급 차이가 조금 이제 날 수가 있어요 그 하루를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주말에 쉬는 금토일에 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시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전에도 그 이제 그런 좀 이제 인종차별이 좀 있다 이런 그 좀 루머가 있었죠 루머가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 회사가 그 회사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잡은 건데 처음에는 뭐 대해주는 것도 뭐 잘해주고 그리고 뭐 푸쉬를 뭐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뭐 그냥 뭐 양아치 회사는 아닌가 보다 뭐 만족스럽게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뭐 계속 그라인딩 계속 그라인딩을 주니까 이게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데이시프트 사람들이 이제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분들 있으셔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이제 그쪽 데이시프트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그라인드 전부 형님들이 하고 계시냐고 근데 자기는 머신 오프레이팅 하고 있대요 근데 그라인딩은 인도에들 전부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인도에들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머신 오프레이팅을 하고 있다가도 그라인딩 작업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빼가지고 그라인딩으로 넣었다라고 하대요 굉장히 이렇게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실력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어프렌티 쓰고 이쪽이 전위맨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전위맨 다 비프레셔 웰더에 다 이거 할 수 있는 자격 다 가지고 있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힘든 일은 전부 다 그 나이트시프트에서는 이제 아시안 그리고 데이시프트에서는 인도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애들이 좀 이제 욕하고 승질내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잘 무마가 된 것 같은데 뭐 뻑킹뻑킹은 그냥 대화하다가도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상 누가 뭐 신고만 하지 않으면 근데 신고를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여기서 뭐 볼일 끝나면 그냥 뭐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가죠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조금 이제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제가 뭐 중간에 그 말도 없이 그냥 그냥 오늘 갑자기 그만둘게 하고 나가버리면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민폐죠 손해가 끼쳐 지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딴 데 뭐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냥 뭐 제 이해관계가 이제 이 회사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도 그 뭐 뭐 제 사정이나 뭐 제가 육체적으로 힘든 거나 이런 거 고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좀 열받죠 좀 이제 어 어 이게 거의 이런 일이 거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이제 뒤에서 그냥 몰래 그냥 자기네 회사 사람들 좀 이제 챙겨준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이랑 좀 가까운 사람들 앞으로 키워나갈 사람들 좀 이렇게 인맥 만들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먼저 끌고 간다 좀 이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브레이크도 좀 어느정도 좀 돌려가면서 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대놓고 그거 아시아인들 완전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뭐 이 눈에 눈에 너무 명확하게 띄게끔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조금 어렵고 보통은 좀 약간 부당한게 있어도 저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제 갈 길이 바빠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또 또 이 회사가 또 아쉬워 질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는 적을 만들지 말자 라는 생각을 좀 이제 가지고 있고 뭐 어지간한 거는 뭐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아 이거는 조금 심한 거 같아요 이번에도 어지간하면은 뭐 넘어갈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이거는 그 이 감정을 다치거나 누구한테 이제 그 괴롭힘을 받거나 누가 놀리거나 뭐 성희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 그 세이프티에 걸려요 해당이 돼요 그래 가지고 어 마음 먹고 만약에 이걸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좋아요 종이에다 쭉 써요 쭉 써 가지고 회사에다가도 하나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식에 맞게끔 써야죠 날짜 쓰고 인종 우디는 인종차별이라고 이거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인종차별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서명하고 날짜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에다가 하나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원청 회사에다가 또 하나 제출하고 그리고 저는 유니온 소속이니까 접스토어터에다가도 제출하고 그리고 OHNS라고 그 이제 주정부에서 그 하는 그 뭐냐 그 주정부에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주정부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하는 팀에다가 그러면은 문제가 엄청 이렇게 커져요 그렇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대놓고는 나중에 제가 이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는데 하는데 또 또 뭐 갑자기 뭐 말도 없이 뭐 파이어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그거 가지고 또 펌플레인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미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뭐 찌른다 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뭐 여기서 볼일 끝나면 그냥 뭐 딴 데 일 잡히고 하면 그냥 바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내일이랑 내일 모레를 일단 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휴일이 하루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집에 어차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갔다가 안 오고 그냥 다른 일을 잡을지 어떨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뭐냐 주말까지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1.5배를 받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때려치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돈을 모으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좀 부당해도 저는 참고 일을 할 생각인데 근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일단은 일을 할 생각인데 어떻게 주는지 한번 봐야 볼 거 같은데 그라인딩으로 계속 넣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명백한 거 같아요 또 모르죠 뭐 머신 오퍼레이팅으로 넣을지 뭐 어떨지 근데 이거는 좀 부당해요 그라인딩 계속해가지고 손도 지금 좀 많이 아프거든요 아니 뭐 좀 너무하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세요 알 수Ah 보시면 편이 전훼이 ball yes 꾹 꾹 감사합니다.